오늘의 공연 기술 콘서트 시인팀에서 어떤 친구에게 가보고 싶어하겠습니다 네, 여자친구님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여자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갑자기 얼마나 부탁할 거니까. 안녕하세요 남자친구 뵙어주세요. 또 한 번인데. 미안해요. 안 간단하다마다 아직 왜 그래. 너무 재밌어. 아 너무 재밌어. 이거 우리가 trop 잘해. 자 제가 느낌으로 우리 여자친구가 데뷔한 후에 라디오가 MBC라고 불렀거든요? 네, 저희가 22일만에 내가 처음 봤고, 5일만 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나는 스테이지만, 제가 굉장히 친하게 됐어요. 그리고 5일만 것 덕분에 라디오 접근이 좀 빨렸잖아요. 그런 게 무슨 일이었어요? 아무래도 10년이나 굉장히 편안한 것보다 재미있게 인지를 많이 해주셔서 초원에 서신 분단을 맡았을 때, 그쪽에 뭔가 바디오에 진입구만 하는 거를 좀 감독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노래 밤 했잖아요. 지난해 동안 MBC라디오가 사랑하는 노래 중 트레인즈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와, 어서 반하실까요? 아니, 근데 평소에는 MBC라디오에서 여러 가지 친구들에게 많이 나가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의 시간은 아니라, 오늘부터 오늘의 시간을 관리해서 기회에 기회에 대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 좀 몇 개가 안 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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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